내가 영화 잘 찍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나 여기다 새집 쥐어준다 음악까지 마요 음악까지 마 이제 병원씨의 영화 만들기가 시작된다 더 중요한 건 재미가 없다는 거고요 후반에 가서 힘 빠지고 후킹도 없고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만큼 심각한 아 그리고 저는 신이 아닙니다 CJ 별빛 3개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정말 팬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데 오른쪽 손목과 전재산을 갈게 내가 니가 재산이 어딨어 내가 뭐 감독이라서 기우진 맞춰주니까 니가 뭐 진짜 감독 된 거 같아? 뭐라고 했냐? 야 야 야 이비윤 영원아! 에이 롤 액션! 힘내세요 병원씨